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웅규 선수입니다. 2008년에 잇단에 성공했고요. 올 시즌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에 몰린 싸여보 5루팀의 구세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과도브는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코멘 쇼핑의 큰형 최은용 선수. 한 대로 마침표를 또 찍을 수도 있죠, 최은용 선수가. 지금 두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서 승부 나요. 딱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군요. 지금 하변에서 이게 잡히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활이 걸려있는데요. 지금 딱 모양을 보니까 뭔가 수순이 백이 들여다보고 흙이 막으니까 돌파하네. 잡으러 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잡으러 가는 거고요. 이게 백에 보과했단 말이에요, 하변이. 이게 백에 보과했는데 흙이 여기 침투해가지고 깡그레체를 다 부시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부서지면 뭐가 되냐면 흙은 여기서부터 의심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귀도 차지하고 있고. 이거 살면 흙은 흙승으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말해서 잡히면 이 집 대항할 게 없어요, 지금. 지금요. 하변 집이 워낙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변부터 우산까지 연결된 집으로는 역부족인가요? 지금 여기가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하변이 더 크고요. 나머지를 비교한다면 여기 여기 비교가 안 되죠. 여기 여기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백이 한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게 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이게 근데 어떻게 살죠, 여기? 여기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 두면 바로 끊는 건 막아서 안 돼요, 이거는. 네. 두 수인데 어느 한쪽도 두 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밀어두고 끊게 되면요. 반대로 말해서 세 수인데 바로 메우면 여기가 단단수예요. 안 되죠, 촉촉수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쪽 약점을 지켜내면요. 끊겨서 여기 두 수잖아요.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건 흙이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나와야 된다면 여기 끊는 약점이 노출돼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채원 선수, 초육기죠? 반면에 한은규 선수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밀고 나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백이 여길 두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뢰를 확보해 두고 나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건 얘기가 다르죠? 우선 벌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채원현 선수가 보고 있는 게 여기 찍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찍는 게 이게 흙이 원하는 그림이라면요? 이 받아내면 젖히는 거죠. 일로 끊는 거는 역시 이어서 안 되죠? 일로 끊어야 되는데 이 교환이 기가 막히 역할을 아, 네. 는 건가요? 혹시? 지금? 지금도 기회가 근데 잘 안 되거든요. 또 약점이 있어서요. 이게 선수잖아요. 네. 여기가 단순하게 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두 수밖에 안 돼서 안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무슨 수를 보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진출입니까? 진출할 거면 좀 악수교환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이어서 그냥 조금 무거운 감이 있는데 이건 좀 무거워졌어요. 네. 그나마 기분 좋은 것은 여기 끼우는 게 조금 기분 좋긴 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둬서 끊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한 점이 잡히죠. 네. 뒤로 물러나게 되겠고요. 네. 여기에 약점을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밀어가면서. 또 나가는 자세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가나요? 네. 그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일단 흑이 하변에서 안정을 그러니까 즉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이 돌은 쫓길 수밖에 없고요. 공격을 당하는 순간에는 우변 쪽의 백집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둑의 흐름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확정가는 흑이 상변부터 우상기까지 엄청나게 커요. 큰 것은 사실이지만 백도 하변에 조그만한 집이라도 챙겨 두었고 계속해서 하변 흑도를 추격하면서 우변을 부풀리는 그런 흐름이 된다면 네. 지금 부족한 신리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바둑은 이제부터 왔습니다. 지금 흑의 흑마가 어렵기 때문에 최은용 선수가 좀 괴로워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는 지금 흑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은용 선수가 공격당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꽤 좋아하죠. 공격당하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공격당하고 있지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한원규 선수는 집을 엄청 좋아해요. 반대로 집이 없는 걸 싫어하죠. 그런데 집이 없어요. 지금 얘기. 기풍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한원규 선수도 괴로운 거고 서로가 흑백이 바뀌었으면 서로 좋다고 생각할 텐데 기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국면이 차라리 흑백 바뀌었으면 서로 좋다고 두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그림에서 기풍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군요. 바둑은 지금부터입니다. 장구대국 1국과 2국에서는 홈앤쇼핑의 선수들이 한 차례씩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 3국 속기대국이 첫 대결이었는데 이 홈앤쇼핑의 김기범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데이터적으로는 아무래도 홈앤쇼핑 쪽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두 판 중 한 판만 이기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상대 전적도 있고요. 이거는 집 짓는 게 아니라 잡으러 가겠다라고 원포를 왜냐하면 흑이 이런 식으로 진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백집이 깨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늘게 된다거나 다시 치고 홍고 친다거나 그런데 이거는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지 다 깨지더라도 이거 끝까지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쪽이 오게 되면요. 끊는 게 생겨요. 씌우더라도 유일 탈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쪽이 반선수예요. 반선수 그러니까 일로 나오는 것은 또 출혈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를자는 아니지만 암튼 눈목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출혈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이쪽 이렇게 나왔나요? 이거는 자체로 이걸 붙이게 되면 형태가 아 빈 삼각 이렇게 나와야 되는 형태거든요. 상당히 모양이 안 좋죠. 또 하나는 여기 방는 자세도 기분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쪽이 상당히 깔끔해졌죠. 이것은 공격을 멈추겠다는 생각인가요? 완전히 멈춘 건 아닙니다. 어차피 흙이 역을 당하는 순간에 자체로 여기서 행방이 어려워요. 행방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안정적인 선택이고요. 공격 적어둘 거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백의 선택 안정적으로 두어 가느냐 아니면 더 괴롭혀 가느냐 그런데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입구자 붙이는 행마도 왠지 좀 더 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선택이죠. 선택의 기록인데 저는 여기 두는 스타일인데 아 그런가요? 저는 1번 공격적인 기품은 또 이쪽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룡규 선수는 2번을 선택을 했네요. 하룡규 선수도 제가라서 좀 싸가득게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좀 챙겨두면서 서서히 압박하는 자체로 여기서 흙의 행마가 어렵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손을 빼면 지금 눈목자 행마가 엷은 거죠? 그러니까 막고 싶은데 늘면 결국엔 양쪽의 약점이 노출되죠. 네 이거는 일로 이유를 수가 없어요. 끊기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막는 수는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두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연결 꼬리가 좀 살짝 애매하죠. 네 어구수? 뭔가 행마를 만들기 위한 좀 탄력을 구해가는 수처럼 보여지는데요. 음 이게 찢는 자리가 오게 되면 흙도 괜찮죠. 모양이 네 그래서 백이 그것을 피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때 연결하겠다. 아 여기 위치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네요. 그러면 방금 보여주신 대로 여기서도 백이 입 끝자로 붙여간다면 흙은 어떻게 행마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둔다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일단 찢는 것은 끊겨서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고요. 어 여기 여기 두는 것 이것 역시 네 끊기는 모양인데요. 살려면은 뭐 이런 식인데 글쎄 여기 붙이는 수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끊어가버리면 이 용태도 상당히 압박감이 있고 네 더 공격해 갈 수 있었는데요. 모양을 무너뜨리는 작전으로 두어 나갑니다. 여기 두면 끼웠겠네요. 끼우고 네 치고 딸 때 한 점이 생태하고 여기 집는 자리가 좋아서 여기 이어야 될 때 막으면은 또 흙도 자세가 괜찮잖아요. 이런 것 같겠네요. 오히려 흙에게 탄력의 여지를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고요. 집어갔습니다. 오 이거 따감 이거 딱인데요. 아 오 딱인데요 이거. 연결인가요? 이거 빵 따내면 줘도 돼요 지금은. 연결만 깔끔하게 된다면 타기가 성공적이에요. 근데 아까 그 반대쪽 끊어가는 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쪽이요? 그쪽이랑 뭔가 연결시켜서 계속 괴롭혀갈 수는 없나요? 여기요. 네 이게 근데 중앙 장문이잖아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공격이 효과를 별로 못 끊었다. 왜냐면은 안 그래도 여기 신경 쓰였던 곳을 이돌이 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었고요. 연결을 했잖아요. 연결하는 순간에는 추가적인 이득 보는 게 어렵습니다. 아 이거 공격 실패인데요. 흙을 너무 쉽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연결이 잘 됐어요. 지금은 타개가 아주 매끄럽게 잘 됐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키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키워서 폭을 넓히고 이런 자리에 잽을 날리는 거 보고요. 중앙 병영해야 됩니다. 이쪽이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이거 거기를 좀 신경 쓸 겨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채원현 선수가 기가 막히게 타개를 해냈습니다. 지금 한은규 선수도 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빵따냄이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혀 소득이 없어요. 빵따냄이 미치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폭돌도 여기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손이 못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하나 끊어만 둘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일단은 이득이니까요. 여기 때려내지는 않을 겁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리를 선점해서 오히려 나오게 하고 나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백 입장에서는 부족한 신리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잡게 된다면 집이 제법 불거든요. 마지막 하나. 그것이 백이 가질 수 있는 위안이라면 위안인데 아 이거 최은호 선수가 중앙 어차피 견제 못한다. 여기를 이어도 뛰었을 때 여기 못 나간다 보고 아예 집으로 도움된 자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 자리도 꽤 크죠. 이건 두 점이 안 잡히거든요. 아까는 이렇게 잡히는데 지금은 끊는 형태가 나와서요. 저 침에 끊는 형태가 나와서 이건 안 잡히는 형태죠.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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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 2008년에 입단을 했고요. 최은용 선수는 2000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두 기사가 입단한 지가 꽤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만났어요. 한 번밖에 안 만났죠. 뭐 활약하던 시기가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 뭐 또 이게 인연이 안다 하면요. 또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묘하게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진짜 이상하게. 제 남편인 박정상 구단은 개인적으로 이세돌 전수와 굉장히 잘 만났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뒤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산전에서도 그렇게 잘 만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걸 또 캐넸냐고 이렇게 장난친 적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뭐 일회전에서도 만나고요. 그렇습니다. 한 차례의 대국도 굉장히 오래전의 대국입니다. 2013년 국내 기전 예산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 한은규 선수는 그쪽으로 가는데요. 넓혀가는 방향을 바꾸었네요. 그쪽이라면 흑입장에서 좀 편하겠어요. 어차피 흑의 벽이 있는 순간에는 이쪽의 집이 많이 불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흑은 받아주면 받아주는 대로 자연스럽게 집이 부는 거예요. 이 형태는 뭐냐면 나중에 여기를 둬서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야지 좀 기분 좋은 자리인 거지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들이 여기 세 집이 불어났죠. 그리고 그 이상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단저축이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단순 세 집이 불어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흑도 집이 불어나기 때문에 불만이 전혀 없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자연스럽게 지어워지잖아요. 이쪽이. 흑이 전혀 불만이 없는 흐름이죠. 과연 그 방향은 어땠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흑이 이런 데 띄는 데 오면 들어가는 게 신경 쓰이니까 여기 받을 수도 없잖아요. 띄어왔을 때 받을 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축해 가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정수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형태가 이렇게 서로 쉬운 길로 가서는 역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집을 세어본다면요. 8, 10, 12, 14 30, 10, 10 18, 50, 52, 54 70집 나요, 여기요. 20, 30, 35 45, 50, 60 많이 불어야 60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합연 접전이 정리가 되니까 이후로는 쉽게 경계선을 그어가면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흑이 마무리하는데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어요. 과연 중앙의 경계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앞으로의 포인트는 중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괜히 힘자를 한 번 안 하면 됩니다. 이런 거에서 그래야 한 번 싸워보자. 이런 거 했다가는 그냥 이 바둑은 바로 5대5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은용 선수가 힘이 강한 기사인데요. 옛날에 별명도 힘원영이었어요. 워낙 힘바둑이어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하나요?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두고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아무리 힘이 강해도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수라서요. 여기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체로 만나기가. 이돌과 이돌이. 주위에는 다 백돌이고. 백돌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중앙의 경계를 그어가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건 뭐 우극 다짐으로 밀어붙여도 그냥 흙은 결대로 그냥 이 단절 쳐서 나가면요. 뭐 대책이 없어요. 숭숭 뚫릴 수밖에 없고요. 아, 그건 승부수네요. 어차피 축은 유리하다는 생각인가요? 네, 축이 유리하니까 일단 이 자리를 방치하고 일단 이쪽에서 흙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네. 길목을 차단하자. 그것인데요. 근데 이게 흙이 그냥 이렇게 정리해도 아, 견제가 되네요. 이거 뭐 돌려치고 나서 이렇게 나가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두면은 여기는 지켰지만 다 지워졌어요. 가장 감명하게 드는 수법이고요. 뭐, 뭔가 묘미 있게 두려면 이 꽃부터 나가는 건데 네. 일단은 상당히 큰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근데 방금 보여주신 이렇게 단수 치고 뒤에서 장문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쉬우면서도 딱 간결하게 마무리를 짓네요. 네, 가장 쉬운 수법이에요. 여기 들여다보는 게 묘하게도 충머리였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건가요? 지금도 선수로 듣는 건가요? 아, 지금 이 교환이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안 봤고요. 교환 되기 전에는 충머리였는데 애매한 게 뭐냐면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좀 밀어요. 잡으면 여기 지켜버리면 네. 여기 집도 지키고 여기 집도 분릴 수 있어요. 오히려 낚겠는 거예요. 여기 한 점 잡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 것은 흙이 자란 것이고요. 뭔가 뭔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수는 붙이는 수 없애서 악수거든요. 집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붙여서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늘게 된다면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간결한 것이 아닌 뭔가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에 오히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 득실을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쉬운 방법도 있는데 최은용 선수는 이곳에서 뭔가 좀 묘미를 보여주려는 생각인 건지 우선 끊어갔습니다. 원래 좀 개가로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익기를 바탕으로 한 전투바둑을 죽여두기 때문에 지금 한원교 선수가 고민하는 것은 그냥 늘 것이냐 아니면 치고 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교환을 해두는 편이 좀 낫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네, 이렇게 받거나 보통의 형태라면은 이 수익인데 지금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해서 네, 젖히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끊는 이상 나가서 밀어볼 겁니다. 지금 100의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기가 축머리냐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축이 성립하지 않네요.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자,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렇게 쳐서 네, 그러네요. 이거 듣네요. 100도 이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축 공방을 막는 것 자체가 100도 상당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흑입장에서는 괜히 이제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갔는데 이게 잡혀버리면 그리고 축도 못 모이게 되면 네. 잔뜩 손해보고 역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장에서도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인데요. 이런 정도라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정도? 이게 어떻게 잡더라도 이게 들으면 축이 성립하는 거죠. 100이 늘어서 잡더라도 미는 게 들으면 역시 축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을 해결해버리면 단수 쳐서 살아갈 수 있으면 바둑이 끝이거든요.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금마저도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면 뭐 여기 네. 100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여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쪽 그냥 승부파버리겠네요. 약간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네요. 절대적인 축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붙여갔어요. 네. 이렇게 늘면 뭐 띄어서도겠다. 뭐 이런 생각이겠죠. 안전하게 두어가는 건가요? 젖히게 된다면 이제 조금씩 몸싸움이 이제 붙는 것인데 네. 어려운 순간입니다. 중앙에서의 접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하눈규 선수에게 시간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3국 속기 대구의 승자 김기범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김기범 선수의 완승으로 바라봤는데요. 김기범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총평 부탁드릴게요. 초반에 마이크를 조금 더 아 네. 초반에 좀 좋지는 않다 봤는데요. 사실 완승은 좀 무리 완승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인데 네. 생각인 것 같은데요. 김기범 선수가 초반에는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1, 2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4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4연패에 빠졌거든요. 이때는 조금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고생이라고 해봤자 별거는 없었고요. 사실 이기고 지는 거는 별로 신경은 안 쓰고 그냥 크게 고민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풀한 성격이군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4연패를 거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는데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공부를 했나요? 괜히 신경 쓰면 더 질까 봐요. 사실 그냥 똑같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코멘 쇼팽이 초반에 1, 2라운드 그때 방송대국에 있었고 오늘 대국도 방송대국이었는데 김기범 선수 방송대국 성적은 어떤 거죠? 제 기억으로는 4번째인 것 같은데요. 오늘이 3승 1패였던 것 같아요. 전체 선수로 봤을 때는 스튜디오 대국이 더 좋네요.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집중이 더 잘 된다든지 아무래도 글쎄요. 잘 뭐가 딱히 편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두는 게 약간 더 긴장감 있게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팬들의 응원을 받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범 선수가 9라운드 4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4승 4패로 전반기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전반기 성적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반기 목표까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욕심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2연승을 했을 때는 4승 4패보다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무튼 크게 후회하거나 원망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냥 뭐 이제 딱 절반은 왔으니까요.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잠시 인터뷰 가는 사이에 마치 원망을이라도 하듯이 바둑이 완전히 싸버려졌어요. 딱 하이라이트 장면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 수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요. 이게 여기를 붙이는 수법을 두는 것은 역시 축머리, 축을 가장한 작전을 쓰겠다. 백도 물러날 수 없으니까요. 최강으로 두었고요. 최은영 선수가 축기하는 데 축을 벌었어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요. 역시 최은영 선수는 힘으로 해결을 하는 스타일이군요. 네, 한용 선수도 뭐야 하면서 나가버렸고 끊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개가 봐도 안 가요, 이거는. 여기서 갑자기 사다리 나겠어요. 아, 안 말했어요? 거기까지 늘어버려요? 제가 만약에 대국자라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속으로 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거의 흥분모드인데요, 지금. 두 기사가 거의 흥분모상태예요, 지금. 여기서는 서로 간에 최강의 수법만 떠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서로 최강으로 두었을 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를 부쩍 끊어져 있는 모양인데 백이 손을 돌렸는데도 만만치가 않아요, 막상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뒤로 둘 겁니다. 네. 여기에 워낙 대학수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 점 정도는 내어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욕심부리자니? 이거 뭔가 애매해집니다, 이거 전체가. 점점 더 커지고. 어딘가요? 이제는 돌이켤 수도 없고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일단 최원호 선수가 간명하게 국면의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정확한 형세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 붙이는 강수를 선택하면서 국면이 완전히 어지러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한웅규 선수 입장에서는 땡큐죠. 지금 승려 그래프도 백 쪽으로 기울었어요. 승려 그래프는 아마 당분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가 되고 볼까요? 그냥 5대5예요. 누가 어느 순간에 엄청난 묘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엄청난 떡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그냥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순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쳐야 할 것 같은데. 아, 거기까지? 지금. 이야, 이거는 늘면은. 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완전히 불... 제대로 질러버렸는데요? 지금 이 반대쪽 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축이 아니니까. 아이고, 이렇게 나가죠? 축이 안 되죠? 이렇게 따먹어버리니까요. 이어도 늘고. 음,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머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수상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아, 끊을 타이밍이 없잖아요, 끊을 타이밍이. 아, 이거 난리 났는데요, 지금? 한우윤 선수, 근데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번 물러나면요. 다섯. 이거는 흙의 이기입니다. 여덟. 여기서 물러나면 지는... 아, 이거 물러나요? 아, 이건 배짱 싸움에서... 만족했나요? 아, 이거 배짱 싸움에서 이거 진 건데요, 이거는. 근데 이거 물러난 거 맞나요? 흙은 이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이게 호구를 치면... 아... 호구를 치면 이게 대책이 없는데요? 아, 지금 이 백석점 쪽도 걸려있는 건가요? 여기 호구 치는 게 있어서요. 네. 이거 두 방호구당하면 잡혀요. 중앙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 정도라면 흙도 성과를 올렸어요, 그나마. 보태주긴 했습니다만 여기 하나 잡으면. 네. 좌측에서의 손해를 백한점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시킬 수 있는데요. 호구 쳐야 돼요, 지금. 아, 있는 것도 선수가 아닙니까? 같은 맥락인가요? 아, 이쪽에 이거 넣는 거는 여기 뭐 다 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한 칸 뜨기가 좀 더 편해졌어요. 아... 아까는 2호구면 여기는 한 칸 못 띄고 이것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한 칸 뜨기는 편해졌네요. 아니, 근데 이게 승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이 한참 넘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배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 흙이 더 우세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요. 네, 반대가 됐어요. 지금 여기 아무튼 끊고 여기 잡는 자세가 깔끔해지면서 원래 큰 집 기대 안 하는 공간이었는데 별로 깨진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반면 여기 뛰게 되면 아까 여기 두고 씌워서 여기 다 돌려친 거에 비해서 이 공간이 다 집이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만큼 이제 흙이 여기서 만회를 했지만 손해를 본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AI는. 자, 채원현 선수가 글쎄요. 저 치는 교환은 호구 칠 거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교환인데 이게 됩니까? 이수의 매력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다 하게 되면요. 사활이 문제가 생기죠. 오겨치는 수가 있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잡히는 그림이 되고요. 네. 여기 하나 끊기면 이게 공짜예요. 아. 그게 이제 흙이 잃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두 방이 꼭 여기 있는 수에 비해 꼭 득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하면 살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까 다르게 여기를 먹여치고 들어가고 여기 찝는 게 안 되니까요. 끊겨서. 그러나 이제 백은 언제든지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죠. 네. 막아서. 그러면은 여기를 밀리고 끊기고 젖히고 이 선수들을 다 안 당한다는 뜻이네요. 대신에 이거는 백에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아. 지금이라도 아. 여기 둬야 되죠? 여기를 뭔가 가일 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안 두면 늘려서 잡히니까. 이거 백에 차지가 되겠는데요. 굳이 안 끊어놔도 됩니다. 네. 아.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굳이 안 끊어놔도 되고요. 이 바둑은 치원윤 선수가 잘 두다가 갑자기 이수에 낚였어요. 완전히 이수에 네. 이거 두니까 왠지 축을 이용한 전략을 쓰고 싶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흙이 수를 만들어가는 게 좀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네. 하지만 초입기 속에서 그 수순을 만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아.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그나마 지금 찬스거든요. 네.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다행히 맛보기로 정리가 됐어요. 여기와 여기가요. 네. 거의 양선수성이에요. 흙이도도 받아야 되고 백기도도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 네. 붙여서 그 수가 통한다면 득이 되는데 오. 통하네요. 네. 그렇다면 거기 차지한 것 같은 흙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젖혀서 두면 요. 여기 단수가 기분이 안 좋아서 잡게 되고 이렇게 처리되는 곳이거든요. 붙이면 막혀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뒤로 받아 주는 선택을 했었고 지금은 이 수가 남아있습니다. 못 끊죠. 요거는 단순하게 수가 나니까요. 아 한은규 선수는 그쪽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네요. 이게 맛보기는 맞는데 이거 붙였을 때가 끝내기 수단이 더 있나요? 이거 상당히 성가시네요. 여기를 젖히는 것은 젖혀서 끝내기 선수가 듣죠. 네. 이거는 출혈이 크고요. 네. 이걸 두게 된다면 흙은 찝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어떻게 연결을 하더라도 이거 당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너지는 순간 끝이고요. 네. 찝어서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까지 들 수 있느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득이 좀 없어 보이죠? 이게 좀 남아서요. 찝으면 그래도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있나요? 백도요? 네. 그냥 있고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어차피 젖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추가탄은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두 점을 살리는 것과 실전처럼 한 점을 살리는 것 이 부분만 따지고 보면 어느 쪽이 더 큰 건가요? 두 점이 크겠죠. 그러나 한우교 선수 생각은 지금처럼 붙여가는 자리가 선수로 권리 행사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한 점을 살리는 쪽도 가치가 크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전체 크기로 봤을 때는 백한점을 연결하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것인데요. 젖히고 있는 것까지 선수가 들어요. 끼우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죠. 여기까지 다 파고든 겁니다. 그쪽의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 큰 자리가 여기 정리가 아직 안 됐네요. 이거 원샷에 당하면 아파요. 이거 이렇게 하고 꽉 이어버리면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는 교환을 하던 아니면 여기를 찌르는 교환을 하던 뭔가 교환을 해놔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어? 버티는 건가요? 버티는 그게 근데 됩니까 지금? 끊겼어요. 지금 이거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백이 잡으러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앙 젖히는 게 선수로 듣는 거잖아요. 여기요. 네. 백은 잡으러 가지 않더라도 손해봉은 없어요. 여기만 얻어내도. 근데 치오는 선수가 여기 넣은 것은요. 오히려 약간 유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으러 오게 유도를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젖혀가지고 크게 살아버리면 역전 구도 만들 수 있다. 이거 넣으면 끼워서 이건 걸리죠. 이건 걸리고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잡으러 가도 이게 상당히 위험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승부를 건 거예요. 오히려 함정을 파놓고 잡으러 오도록 유도하면서 그쪽에 승부를 걸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승부를 계속 걸 거면요. 이거 해야 돼요. 여기 끝내기를 해서 큰 끝내기 하고 딱 버티고 나서 잡으러 오는 거를 유도해야 됩니다. 먼저 움직이는 순간에는 안 잡으러 오죠. 네. 이거는 둔 이상 살려야 되고요. 살리는 것도 상당히 크긴 하네요. 여기에 영향력이 끼우는 게 생겨가지고 조금 미칠 수 있겠습니다. 두터운 자리군요. 백은 여기 막아서 끝내기를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한응규 산수도 쉽게 처리를 합니다. 네. 쉽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집으로 보면 가치가 아주 작은 자리예요. 그럼 그 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장점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이거 들으면 여기까지 당한다? 이걸 안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겠네요. 네. 여기 엄청 큰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를 두는 순간 백 넉집에 이곳까지 당하는 거잖아요. 이걸 밀리는 순간에는? 근데 끝나고 당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 다 당하죠. 백이 다섯쯤 나요. 여기까지. 다섯쯤 나는데 이걸 막으면 했네요. 여기까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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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집 오, 끊는 수가 아, 끊는 수가 있습니까? 아, 끊는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끊으면? 네. 이거를 그냥 뭐 안 하더라도 네. 끊는 게 악수니까 먹여 쳐준 것보다 이게 더 악수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네요. 넉 점 잡고 두 점 잡히는 것은 글쎄 이건 득이 없어 보이고요. 네. 어, 근데 뭔가 야금야금 끝내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흙이 는 수가 통했죠? 여기 늘어서 이 꾸짜를 뒀으면 여기까지 다 지워지는 건데 넉집을 살렸어요. 여기도 흙이 뒀고 중앙도 뒀고 한우교 선수가 안전하게 국면을 정리하는 사이에 최원정 선수가 엄청나게 추격을 했습니다. 이건 다시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가 달라졌을까요? 네. 여기도 크죠. 여기 누가 가느냐 이것도 봐야 하고요. 네. 여기도 크네요. 끝내기가 이봐도 엄청 어렵겠는데요. 큰 자리가 많아서 이봐도 끝내기 승부 되겠습니다. 최은용 선수의 강수가 통했습니다. 추격에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의 끝내기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장고대국 2국 최은용 선수 한우교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년 10KB 국민은행 퓨터스 리그 9라운드 4경기 장고대국 2국입니다. 네. 지금은 흑이 좌상기를 선택했고 이제 또 받아주었네요. 여섯. 여섯. 아, 거기는 여기는 좀 작아보이는데요. 아, 우변이 더 컸을까요? 어, 되게 사실 받은 것도 저는 여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여기 꼬부리면은 붙이는 것까지도 있었어가지고 글쎄요. 아무튼 여기보다는 컸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그냥 서로 누가 두더라도 후수 끝내기잖아요. 지금. 이걸 찔렀고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도 여기 넘어야 할까요? 여기 젖혀두고. 중앙은 집이 깨졌습니다. 네. 여기라도 넘어서 집을 확보하는 것이 나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혀서요. 되게 선수로 이런 식으로 다 끝내기가 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 큰 끝내기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있겠네. 여기 또 상당히 상당히 큰 자리. 그쪽으로 향합니다. 아 이게 큰 자리네요. 여기가 있었네. 백도 근데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이걸 붙여 들어오면요. 이거 끝나서 잡으러 가면은. 이거 전체가 잡혔죠. 백도 막고 나서 집을 받는다든지 집을 받는다든지 여기를 받는다든지 혹은 중앙을 정리를 하는 것도 큽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중앙 정리를 하기 싫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도 있는데 자충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기 두는 것도 있는데 자체로 클 것 같아요. 여기가 넉집의 이득을 보고 중앙을 둠으로써 두 집의 이득을 추가적으로 챙기니까 이 한방을 당했지만 이건 옆 끝내기 석집 끝내기거든요. 둘 데가 없었어요. 여기서 둘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거 하나 먼저 찔러볼까요? 이렇게 교환되어 있는 게 나중에 쳤을 때 좀 이득일 것 같고 뒤로 있는다면은 이제 여기 안 두고 이제 이쪽 가는 거죠. 흑의 응수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셋 네 다섯 여섯 지금 당장 선택이 어려울 때는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제가 하나 관광한 게 있었네요. 이걸 해두면 끼우는 게 좀 생기긴 하네요. 그래서 이쪽 있는 교환을 해서 이런 교환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또 이제 악수 교환이 있어서 이거는 기분이 좋은데 네. 약수 교환을 해야 되네요. 실전에서는 따냈고 따는 이상 이쪽 정리로 가겠죠? 네. 이거는 굳이 칠 필요 없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흑은 여섯 일곱 열일곱 사석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석이 같을 것 같은데요. 따른 자국이 여기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한웅규 선수가 하나 더 많습니다. 스무 하나 어디죠? 이거 딴 건가요? 여기 방금 따서 하나 많은 거죠? 나이 열 스물 스물다섯 스물일곱 서른 서른다섯 마흔다섯 신하나 신다섯 신여섯 신하나 여덟 일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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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집 76집이 났습니다. 열 12 하나까지 14 18 28 26 스물 여섯 스물 40 48 60 72집 반지승부 같은데요. 반지승부까지 왔나요? 네. 반지승부 같은데요. 네, 이제 반지 승부 같아요, 지금. 상당히 미세합니다. 그렇다면 최은영 선수의 이 버티기가 통했네요. 네, 버티기가 통했고요. 왜냐하면 여기 밀어가는 자리. 붙여 끊는 자리. 그러니까 흙이 중앙 살린 자리가 큰 끝내기를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애초에 이 작전이 대실패를 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만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둑이 그전에 또 흙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다시 재추격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던 것이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단수를... 단수는 약간은 악수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단수 쳤다고 해서 넓힐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충이 되는데요. 네, 끊고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것을 꺼면 이수 교환을 안 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도 100의 권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권리가 확실치가 않죠. 반대로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승률 그래프도 지금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세한데 100에게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흙이 여기만 뒤더라도 큰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치중 가서 한 점 희생타로 하고요. 마지막. 찔러두고 이게 다 선수잖아요, 뒤가. 이렇게 선수가 되면 두 집밖에 안 나요. 그 사이에 여기에 집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 형태가 별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는 선수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집으로만 본다면 이수가 득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에 두면 온전히 새집이 나는 것인데 대신 이렇게 받으면 팩감이 막 생기죠. 뭔가 중앙도 찜찜할 것 같고 괜히 근데 한은규 선수도 지금 미세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으로 버틴 겁니다. 자, 끝내기가 여기 일단 이 자리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큰 자리는 이제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도 엄청 큰 것이 안 되면 백입 붙여 넘어가는 넋집 자리예요. 넋집 자리 끝내기니까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선수성의 느낌이라 왜냐면은 이 형태가 이 모양이고 이거를 뼈 아프게 당하는 게 사실은 백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네. 이거는 무조건 선수고요. 네, 이거는 100% 선수 쪽으로 간 건데 대신에 흑의 집이 확보가 안 돼 있죠. 그거는 조금 흑의 집장에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돌이 와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두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가 선수가 안 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이런 데가 선수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이 빈상각으로 선수를 해놓으면 네. 다시 이 백이 꼬부리는 수가 선수가 안 듣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차피 이 자리가 자체로 끝내기가 큰 자리라서 네. 여기는 이제 당연히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가 자체로 큰 끝내기가 되잖아요. 네. 단수 치거나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 여지까지도 생각하고 나서 그 후의 여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아, 근데 미세한데 이게 반집이에요. 반집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아까 여섯 집이 흑두 차례였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당장은 베개 반집인데 흙이 이제 먼저 두기 때문에. 네. 한 집만 이득 봐도 흙 반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일단 커요. 아, 이게 온전히 내 집은 아니네요. 이게 나중에 젖혀있게 되면 이걸 단수 치고 아, 이쪽이 극관계가 생길 수가 있네요. 아, 그래서 채원 원수가 지금 끝내기 선택을 지금 어려워하는 거네요, 보니까요. 온전히 내 집이었다면 뭐 생각할 여지가 없는데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구수요. 일단 구수는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 백족이 득이지 흑족이 득은 아니에요. 백이 먼저 두더라도 여기거든요. 네. 근데 흑이 먼저 두면 여기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젖힌다든지. 다른 쪽에서 움직임을 취할 수도 있는데. 약간 아까울까요? 약간 아까워요, 약간. 미세하게 아깝습니다. 지금 또 반직성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끊는 수법이 어차피 안 됐던 형태라서 이거는 끼움을 당하는 순간에 이거는 무너집니다. 이건 촉촉수고요. 뒤로 가는 것은 단수, 단수, 선수가 듣고요. 끊기면 잡혔죠. 그러니까 자충에 차면 안 되는 형태였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게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젖혀 두고 나서 이렇게 메우더라도 이리로 쳐야 되는데 이거 선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에 한 집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형태니까요. 백이 여기에 찔러 들어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집으로 환산한다면 분명히 뭐 한 집 느낌은 전혀 아닌데 반집도 아닐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반의 반집. 약 4분의 1집 정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흙이 중앙에서 끝내기 수단으로 조금 더 노릴만한 게 있는 건가요? 어 뭐 지금 하고 있네요. 뭔가 심사는 제가 아는데요. 지금 끊은 교환을 한 거 보니까. 아 뭔가 여기 자충 체온기 뭔가 노리고 둔 거였나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 교환으로 인해서 민에게 선수가 된 건 맞는데. 아 그거 선수하고 싶어서. 그거 선수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글쎄요 이게 선수.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선수가 돼도 득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 되는 순간 이거까지 다 찔러 들어가요. 이게 선수가 돼요. 하나 더 찔린 당하는 거죠? 네. 선수는 선수입니까? 뭔가 좀. 들여다보면. 너무 찜찜하죠? 너무 찜찜하긴 한데. 네. 만약에 수가 안 나버리면. 이게 손 빼면은 이거 흙의 손실이 큰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용기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용기가 있을까요? 연장책. 연장책. 연장책으로 가는 거고. 네. 최현우 선수가 이게 뭔가 보고 둔 건지. 아니면은. 아 이 정도라면은. 상대가. 물론 아겠지 하고 두는 건지는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끼우는 건 있어요. 이렇게 당해야 돼요. 최소한. 네. 왜냐면 이러고 두면은. 이거는. 수가 좀 쉽게 나죠. 이거 다 선수니까요. 네. 이걸 두게 내고. 쉽지도 않나요.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선수니까요. 네. 이해면은 수 납니다. 네. 네. 근데 여기만 당해도 두 집 당한다. 방금 찝찝하네요. 받을 거면 두 집이 아닌. 아 두 집 맞죠? 두 집이라면은 자칫 찜찜하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받을 것 같습니다. 오. 아 정말 받기 싫은가 본데요. 뭔가 이게 승부와 직교될 수도 있으니까. 반집 승부라서요. 네. 반대 승부라서요. 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원호 선수가 일단은 상대의 압박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끝내기가 두 군데가 됐죠. 일단은 여기 끝내기가 있고. 여기가 일단 제일 커보여요. 여기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여기에 교환을 뭔가 하는 것이 이득인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이 제일 큽니다. 그 중앙 쪽 꼬부리는 것보다 더 큰가요? 여기요? 어. 그 위쪽으로. 여기요. 네. 이거보다는 큰 것 같고요. 달리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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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이게 큰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끝내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두 선수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두 선수가 지금 반지 승부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하필 남아있는 끝내기가 좀 어려워서요.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여기가 두면은 이게 젖혀 있는 것도 커집니다. 백도 거의 젖혀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젖혀 있게 되면요. 흙집 두 집 차이 나고요. 백집 한 집 차이가 나요. 기본적으로 석집이고. 네. 여기를 백이 젖혀 있게 되면은. 이쪽 관계에 따라서.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요. 이쪽 관계에 따라서 한 집 추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찔러 두면은 단순하게 여기가 들으니까요. 석집 이상이에요. 여기가. 어. 거기를 있나요? 이거는 여기를 무조건 반드시 찔러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네. 그리고 여기를 결국 이어야 되거든요. 글쎄요. 이거 찔러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한 집 손해거든요. 어. 약간 애매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흙이 3선으로 이으면 백은 무조건 젖혀 있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크게. 네. 그럼 어차피 찔러서. 똑같나요? 왜냐하면 여기 관계는 똑같죠. 어차피 여기가 되게 들으니까요. 음. 단순한 끝내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후수 끝내기. 후수 두 집 끝내기를 한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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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닌가. 솔직히 한 집인가요? 설마? 이렇게. 이렇게. 이었으면은. 단순치고 이 형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형태라서 여기가 두 집이 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형태죠. 두 집이 나요. 흙집은 같습니다. 차이점은 이거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이 한 집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득인가요? 젖히는 게 손해를 본 거죠. 아. 후수니까요. 후수니까요. 하나 둘. 어우 저 친구 진다면 패착이에요 지금. 여섯. 여섯. 일곱. 이게 만약에 뒤에 끝내기가 없으면 이게 더 이득인데 그런 거죠? 아무런 끝내기가 없어야 똑같아요. 백이 있고 나서 여기만 따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건데 여기 백이 지금 여기 딸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데 붙인다거나. 네. 뭐 더 큰 끝내기들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죠? 어 약간 그 반집이라도 흙이 두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좀 애매해졌어요.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집이. 네 지금 사석은 한은규 선수가 이제 네 개를 더 따낸 상황이고요. 다시 계산해보죠. 열두 집. 열넷. 스무 집이 났고요. 스물곱. 스물여덟. 서른. 마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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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못했나보네요. 다시 해서 해보겠습니다. 10, 12, 13. 4개가 많았죠. 17, 27, 32, 30. 40, 40, 40, 40, 40, 40, 50, 60, 60, 60, 60, 60, 60, 60, 60, 69. 69집이 나오고요. 끈 둘레에서도 열 열두 열네 아 여기 저체임당하니까 75 여전히 여섯집에 흙두차례 여전히 여섯집에 흙두차례입니다 여전히 이대로 쭉 가면은 이거 가면은 흙이 이겼을 것 같은데 이거 가면은 아닌가요? 잊고 나서 이거 붙인 다음에 또 이거 안되네요 어 이거 끝내기가 끝에 여기에 두자니 이거 당하면 한찜 들고 어 그 갔는데 어? 어 이어야 되죠 잊고 이렇게 되구요 이거 붙이게 되구요 이거를 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당해요 어 이거 백반집의 느낌이 아 그렇죠 따는게 더 낫죠 그렇죠 따는 따고 나서 똑같이 가더라도 여길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어 이거 백반집 느낌 나는데요 이거요 끝내기를 못했어요 여기요 끝내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걸 붙임을 당하거든요 여기 붙이는 자리가 네 즉 석집자리인거죠 여기 두집에 이거 당하면 또 받아야 되니까 석집자리가 되는거에요 마지막 큰 자리인 그 자리를 베이 가면서 자 장고대국 1국이 지금 끝이 났는데요 빠르게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어 끝난지도 모르고 저희가 너무 개가에 열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마지막 수가 100으로 끝난 걸로 봐서는 100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강창배 선수의 흑번이었구요 김창훈 선수의 100번이었습니다 네 지금 대마가 잡히면서 강창배 선수가 이르게 돌을 거뒀습니다 자 장고대국 1국은 174수 만에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김창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홈메 쇼핑의 승리가 확정이 되었고 어 너무 정가석화로 끝나고 네 정리가 돼가지고 네 아 이 장고대국 2국이 반집 승부다 보니까 저희가 네 너무 몰입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장고대국 1, 2국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국은 반집 승부로 미세한 형세였었고 지금 1국은 사활이 걸린 대마 승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다 뒀어요 이제요 이제 남은 자리는 거기 이제 끝내기 그리고 좌상계가 될까요 다른 곳에 끝내기가 없죠 여기는 왜 안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렇게 집어넣은 이것도 왜 다 한 거죠 아 이거 하더라도 패라도 하는데 이건 패 안 남고 끝났어요 아 이거 최현원 선수가 분명히 재역전에 성공을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네 끝내기에서의 정교함이 네 뒷받쳐주지 못하면서 네 글쎄요 제 그전 계산이 맞다면은 이건 한은규 선수의 승리거든요 현재 사석 7개 더 따는 상황이니까 13 네 13 20 22 32 34 44 50 54 55 57 60 62 64 66 67 7 8 12 14 34 35 45 50 52 54 56 60 62 64 66 67 백반집 백반집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여기 마지막 공백 하나 더 있죠 아 또 찝찝하게 마지막 공백을 흙에 메웠네요 과연 그러니까 이거라도 찝어놨으면 마지막에 어깨 반패 승부 음 그랬다면 폐감으로 승부가 갈렸을 텐데요 네 지금은 그곳까지 놓쳐가지고 반집을 깔끔하게 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46 대 40 백반집 승이죠 아 자 그래도 사이브로의 한웅규 선수가 반집으로 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네 이바두구인데 엎치라 디치락이 상당히 많았어가지고요 결국에 돌고 돌아서 반지 승부인데 네 마지막 끝내기의 정교함이 최은호 선수 쪽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집을 한웅규 선수가 가져가네요 네 네 장보대국 2국에서는 백반집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 도시에 빠져서 너 like I'm a boy or 날아다니 네 사이브로의 한웅규 선수 자 시즌 5승 3패로 전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최은영 선수 아쉬운 반집패입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내용을 봐두고 잘 보여줬었는데 네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코어 2대1이 나왔습니다 네 9라운드 4경기 홈앤쇼핑이 사이브로에게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장보대국 2국은 좀 엎치락 뒤치락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넘어온 장면에서는 최은영 선수가 괜찮았었고요 네 그 이후에 근데 축을 둘러싼 공방에서 너무 과하게 적극적으로 판을 주도하려고 하다가 한웅규 선수의 버팀을 당하면서 역전이 됐고 네 반대로 불리한 상황에서 최은영 선수가 또 버텨서 재역전을 한랑말랑한 반지 승부까지 갔었는데요 네 마지막에 끝내기는 정교한 수순으로 되짚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흑이 반집이 이기는 수순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시절에는 그 길을 찾아내지 못했고 한웅규 선수의 반집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홈앤쇼핑은 네 두 명의 선수가 미리 선승을 거둬두었기 때문에 네 기중한 승리를 또 가져갔죠 네 이렇게 행운의 반집은 한웅규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9라운드 4경기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는 홈앤쇼핑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홈앤쇼핑이 1승을 추가하게 되면서 6승 2패로 전반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화성 씨 코리오와 함께 6승 2패 1위 자리를 다투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 승수 차이로 아직 1위 자리를 탈환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러나 지금 팀 전적은 같으니까요 사실상 반게임 차다 볼 수 있겠고요 네 후반기에서 본격적인 선두 다툼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더욱더 치열해질 후반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후반기 첫 번째 경기는요 킥스와 포스코 케미칼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킥스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전반기를 2연승으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네 킥스와 포스코 케미칼은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네 남은 경기 여야에 따라서 후반기 여야에 따라서 아직 희망이 있는 팀들이니까 그 희망을 첫 번째 라운드에서 제대로 시작을 하고 싶겠죠 네 자 전반기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2대1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또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킥스와의 대결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후반기 첫 번째 대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